uxxNT 오롬 몇쪽 동안... 아... 문도 상대로 아트록스가 또 괜찮습니다 그렇죠 원래 탱커캠피언들 상대로 아트록스가 그리고 또 상대가 지속딜을 뭔가... 막 아트록스를 한 번에 죽일 만한 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원래 문도 상대할 때 좀 기분 나쁜 게 한 번씩 그 CC를 확 걸 때 그걸 문도를 흡수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압트럭스는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계속 패면 되는 건가요? 아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계속 패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하나생명이 사실 지금 벤픽 구도가 그리고 아칼리도 초반 주도권 잡기도 어렵고 바톤 쪽도 마찬가지고 탑도 그렇고 이게 좀 이론상 봤을 때 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은화생명과 다몽기아. 다몽기아와 하은화생명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원래 캐니언이 또 한 번 미드도 갔다 와가지고 챔프 폭이 되게 넓은 편인데 지금 이번 시즌에. 그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겠군요.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 각을 알거든요. 상대 챔피언을 해봐야 안다고 캐니언 선수 그런 봄에서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웬이 바로 카운터 정글링을 들어가고요. 예. 한번 조여봐요. 삥 돌아서. 근데 이게 문도가. 랭킹홍이. 그렇죠. 막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오연대 멘토 마쳤고요. 전배로. 오 이거는? 확실하게. 전배 뽑은 거. 이야. 자체 점 만들었죠. 그렇죠. 모건의 그 호응 능력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럼 이거 뒤통수 조심해야 돼. 오. 오 예. 오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먹고. 6렙 배. 너무 빨래요. 오 이거. 와. 바느질. 선착하면. 아니게. 지금 그웬이 밀고 들어가면 못 막는 구도예요. 그렇죠. 킬을 헌납했습니다. 자. 용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텔로. 이제 이상한 모습입니다. 아칼리. 자. 초비가 한 번. 네. 빨간팀 먹긴 했고요. 그다음에. 자. 초비. 문도가 오니까. 문도가 오니까. 문도가 오니까. 배리는 일단. 커트. 그러니까 다몽기아도 이 정도만 하고 빠지면. 문도가 합류했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다몽기아가 드래곤 먹고. 적당히 그냥 가격 지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트록스가 라인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배리를 한 번. 네. 와줄 수 있는 팀원이 없거든요. 제대로 걸리긴 했어요. 넘어갈 수 있으신다. 오오오오오. todasarı. 오오오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게. 누가 이거 persistent 볼까요. 던졌고요. 아니 이게. 이걸 살아가나요. endreurd. 새로운 Ça sollten node. 네. 아 방재. 딱 그 말이 맞죠. 잡았어도 대박 이런 건 아니야. 멜리를 여기 있어. 뭐야.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녹음 웃음소리가 참 경쾌하죠 초비도 다시 합류합니다 아 몬퍼킹으로 들어갔다나 아따 쇼메이커 일단 바르스가 지금 한 대씩 내려놓으면 어 안쪽으로 들어가고 쇼메이커? 네 그 다음에 베릴은 점 삼았고 잡혔고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 근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초비도 있고 아트룩스도 있어요 아트룩스가 있어요 아트룩스가 살짝 뒤로 카이팅은 했고요 현재 1대1 교환 아직 용의 주인은 안정해졌습니다 서로 그래서 서풋 교환 일단 서풋 교환은 했고 지금 순간동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싸울 HP가 먼저 때리면 오오오 대검으로 지금 몇 번 꽂았어 자 반대쪽 헬프 아트룩스 아트룩스도 아트룩스 아트룩스 하트룩스 오오오 아트룩스 오오오오 1플런스 1 오오오 아트룩스 아트룩스 딱 그거거든요 아칼린 키를 먹어야 돼요 이 아 아 그래도 나름 킬은 챙겨갔습니다 네 1킬로 기록 전부터 시작 아... 디테일을 또 봐야죠 어 쵸비 들어왔고요 칸 전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케년 뒤에 있고요 그래서... 칸을 여기서 쵸비가 더 버티나요? 더 버티나요? 더 버티나요? 버텼어요 그리고 버티는 걸 덧붙여서 일로 와 칸! 터졌습니다 둘 다 벽을 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데요 아예 몰라요 대검과 가위가 지금 이미 앞서 KT 경기에서 도도가 무슨 다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막 부르셨던 도이친조합 앞에 둘이 다 하거든요 이게 잘 크면 그래서 이거 이 메시지 떴을 때 하나생명 선수들의 표정이 아찔해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비상입니다 완전 비상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라이너예요 네 케년한테는 뭐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젠 또 됐습니다 현 패치 현 메타 내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이거 탑정글 레벨 합쳐서 차이 내면 서포터 한 명 태어나죠 27 대 21입니다 네 이거 2렙 2렙 4렙 6렙짜리 서포터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돈이 아니라 레벨로도 사람 하나 네 그 남은 돈이랑 레벨이랑 합쳐서 진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조금 슬프네요 네 예 옛날 그 초기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정도의 5대5가 아닙니다 현 상황은요 시간 고려해보면 더 그렇고요 아니 그만큼 큰일 났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아칼리가 성장을 못한 게 아닌데 상대의 성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게 한타 때 활약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번 기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템포를 올리고 전령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억제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발원 버퍼 돌리면서 전령이 들이박아서 그냥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산악에 갑시다 예 어 어 예 발목 부러지기 어 예 어 예 90원 야 차기 한번 잘못 들어갔다 바로 부러졌어요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예 아니 저게 가위들을 저렇게 하네 예 오 와 그에는 면역입니다 그에는 면역입니다 그에는 면역입니다 그에는 면역입니다 그에는 면역입니다 그에는 면역입니다 예 아 아 예 어 아 아 유턴 유턴 차마 못 들어가죠 예 문도가 맞아줄게 문도가 맞아줄게 맞아 죽어요 예 예 예 이거 잘못 그니까 못 버텨요 문도가 그냥 막기만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고 일단 신안에 주추면서 쌍둥이에서 막는게 낫겠죠 와 또 가까이에 가위들 아 또 면역국도 하고 아니 너무 손 넣는데요 와 이거 아 아 아 예 예 응징하자 응징하자 아니 잡기 잡았어요 그래도 아칼리가 키워먹고 왜 일단 이 피 채우면 됩니다 피 채우면 됩니다 피 채우면 돼요 일단 쌍둥이에서 막아야돼요 쌍둥이에서 쌍둥이 뚫려요 예 아무튼 앙둥이입니다 막아야돼요 어떻게 문도가 좀 예 문도 문도 어 초비 초비 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장마 문도가 나를 봐라 이거거든요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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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비 아 근데 문도가 맞아 나이 봐라 나이 봐라 모건이 이런게 있네요 모건이 나이 봐라 아 아 죽었습니다 3명 2명 초비 네분도 2명이 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체력많은 비니언이예요 결국에는 아 힘들어 보이는거에요 조비가 막아보고싶지만 아르드록스 괴물이구요 다 괴물이예요 괴수대전 찍고있죠 지금 아... 아이고 더블켈 더블켈 넥서스 개전 개전 GG 감옥형 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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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할게 사슬할게 나 죽었다 장막이 돌아 천천히 하자 이맘맞지마 주자도 조심해 나 문도 볼게 해시버 바르스 나온다 바르스 아 바르스래 노틸 나온다 싸우치면서 포킹하자 싸우자 싸우자 안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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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렁 1박렁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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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